지난해 8월 금강 홍수 피해는 댐 운영 미흡과 하천 관리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용담댐과 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 보고에서 기후변동 등 다양한 여건이 변화했는데도 과거에 홍수관리법과 제도를 그대로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한 홍수로 국민의 재산적,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만큼 국가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